안녕하세요 스무디 여러분 샘디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들기 좋은 신상 가방 아울을 준비했는데요. 여름 룩에도 잘 어울리고 또 여름 소재로 되어 있어서 또 매력적인 가방들을 가지고 왔는데 또 다양하게 준비했고 할인코드 빵빵하게 이벤트는 더 대박이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가방은 JS&I의 로우 미니 범백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이 가방의 컬러, 쉐입 등의 방식 모든 게 너무 제 취향이어서 이렇게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전체적인 쉐입이 이렇게 반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멋스럽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되고요. 무엇보다 이 가방은 컬러감이 정말 대박이죠. 이 버터크림 컬러 심플한 룩에 과하지 않게 포인트로 둘 수 있는 컬러여서 옐로우 백은 언제나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도 천연 양피로 제작되어서 이 양피의 특징,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선사해 주잖아요. 또 그러면서 스크래치의 강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토드로도 들 수 있고 숄더백으로도 들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토드백의 약간 룩의 애티튜드를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데 확실히 활동하기에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숄더 스트랩까지 있어서 더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겠죠. 또 이렇게 오링을 사용해서 탈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안쪽을 보면 작은 사이즈의 가방이지만 간단한 소지품들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였고 무엇보다 이 안감만 봐도 트위 조직감이 느껴지는 좀 탄탄한 소재로 제작되어 있으면서 안쪽에 겉과 동일한 양피 가죽으로 포켓이 있어서 또 중요한 소지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탑핸들, 지퍼 장식, 크로스 스트랩을 보면 매듭 디테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심플한데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선택한 사이즈는 미니 사이즈지만 기본 사이즈가 있거든요. 기본 백에도 악세사리처럼 들어가 있어서 이 가방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납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사이즈를 선택하셔도 좋고요. 색감을 다 너무 예쁘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취향별로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방이지만 은근 실용성도 있고 룩에 포인트도 주고 또 이렇게 다양한 무드의 스타일링이 가능하니까 추천 안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오늘 이 컨텐츠에 맞춰서 시크릿 기획전을 열어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10% 할인받고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가방은요. 리브백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보네 브랜드는 제가 꾸준히 추천드리는 브랜드인데 왜냐하면 합리적인 가격대에 심플하게 들기 좋은 데일리백을 선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죠. 이번에 이렇게 좀 심플하면서 힙한 감성까지 들어있는 리브백을 출시했는데 미니멀해서 다양한 룩에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레몬 두세 개 정도를 들은 듯한 아주 가벼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소프트한 소가죽을 사용했는데 또 스크래치에도 강하게 제작되어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간단한 소지품은 들어갈 정도로 수납이 되기 때문에 미니백이지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에 보면 또 이렇게 아보네 로고와 함께 포켓이 있는데 여기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넣으면 더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솔트레즈를 이용해서 스트랩을 조절할 수 있는데 숄더 토드로도 들 수 있고 또 본인의 몸에 맞춰서 착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에 오픈링에 체인 스트랩을 달아주면 벌써 힙한 무드가 나죠. 이 체인 스트랩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숄더 토드로 들 수 있는 딱 적당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체인을 늘어뜨려서 악세사리로 활용해도 좋지만 이 체인을 스트랩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더워진 이 여름 날씨에 룩을 환기시켜줄 수 있는 화이트 컬러를 선택했는데 제가 선택한 컬러 말고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사이트 한번 구경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컨텐츠에 맞춰서 또 아보네에서 이렇게 할인도 제공해 주셨으니까요. 보다 합리적인 쇼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심플하면서 힙한 느낌이 드니까 직장인분들이 친구 만날 때, 회사 갈 때 다양한 무드에 데일리하게 멜 수 있는 가방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또 너무 애정하는 루에브루의 신상백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컨텐츠에서 루에브루를 빼면 너무 아쉽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저랑 너무 찰떡인 브랜드인데 기차 여행을 통해 보이는 아름다운 그 풍경 속에서 겹쳐진 산맥의 부드러운 능선에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백이라고 해요. 역시 이 가방을 만드는 이 시작 전부터 다른 가방 브랜드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에 살 때도 마음에 들었지만 들 때마다 더 마음에 드는 가방이 루에브루 백인데요. 베이직하면서도 복산이 겹쳐지는 듯한 이 원판의 커팅 라인과 옆면에는 두께감 있는 이 파이핑이 백의 볼륨감을 만들어서 모양이 독특해지고 또 스티치 포인트와 금속 마감 장식으로 더욱 세련된 빈티지 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원한 린넨이 느껴지는 캔버스에 겹치는 아랫부분은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고 뒷면에는 전체 가죽을 사용해서 무드에 따라서 앞뒤가 다르게 멜 수도 있지만 린넨과 이 가죽 믹스된 이 감성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루에브루가 루에브루 했다라고 할 만큼 역시나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끈 길이가 조절 가능해서 토트, 숄더, 크로스 세 가지로 착용이 가능한 아주 또 실용적인 가방이기 때문에 더 만족하실 텐데요. 이 가방을 착용할 때는 이 반달 그대로 착용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살짝 눌러줘서 약간 포춘 쿠키처럼 이렇게 접어지는 이 곡선의 느낌으로 매줘야 멋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납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수납이고 간단한 책도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고요. 넉넉한 사이즈면서 크기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면서 또 심플해서 다양한 룩에 어울리는 그런 여름 가방이 루에브루의 싹드 크레트 백입니다. 또 당연히 또 특별하게 우리 스무디분들을 위해서 할인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6월 30일까지 무려 15% 할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짠 이번에는 해라는 브랜드의 리트백을 소개해 드립니다. 브랜드는 바다의 해를 의미하고요. 잔잔하게 일렁이는 수면의 움직임과 같은 실크 소재를 메인으로 가방과 다양한 악세사리를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저는 제니백으로 유명해서 알게 되었고요. 힙한 90년대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가방이죠. 10만 원대에 딱 적당하게 들기 좋은 가방이라고 소개할게요. 그래서 실용적인 가방이라기보다는 이 실크 소재와 파스텔 컬러톤이 믹스된 매력적인 그냥 포인트 백이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꽤 수납도 잘 되어서 개인적으로 만족했고 주말에 그냥 간단한 소지품 들고 카페 가기 좋은 그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주문을 하면 안에 더스트백이 함께 들어있는데 이 더스트백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자수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아무튼 이런 포인트까지 놓치지 않는 브랜드였고 이 실크 소재가 화면보다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저는 실물이 더 예쁜 가방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구매를 하려고 보면 컬러 때문에 엄청 고민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트랑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블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패턴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체크 패턴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또 사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이런 여름 룩에 심심치 않은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 10만 원 초반이니까 가볍게 살 수 있는 가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 덕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해의 리틀백입니다. 너무 귀엽죠? 짠 이번에는 나띵 에브리띵의 백을 소개해드립니다. 나띵 에브리띵은 니팅 기반의 텍스타일 브랜드인데요. 요즘 정말 핫한 브랜드죠. 그래서 최근에는 더풍 프로덕트랑 콜라보해서 제품이 출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힙한 감성의 가방을 찾고 계신 분들은 더풍 프로덕트와 콜라보한 제품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 중에 좀 고민을 했는데 여전히 더풍 프로덕트 가방도 하나 더 갖고 싶긴 한데 우선 지금 구입한 가방은 좀 더 심플하고 데일리한 룩에 유행 안타게 들기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저는 이거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베이지니얼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사이즈는 이 정도로 직사각형 쉐입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고요. 이게 실의 짜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특한 소재의 끈을 핸드 니팅 작업한 가방이어서 더 매력적이고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소재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이 바람 현상으로 가방이 더 멋스러워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슬 모양의 조직으로 얇은 두께로 제작되었지만 꽤 튼튼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수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간단한 소지품들도 들어가고 또 꽤 넉넉해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디자인 말고도 또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한테 맞춰서도 선택하면 되지만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미니 사이즈는 좀 더 포인트 되는 컬러를 선택할 때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좀 심플한 컬러, 화이트 컬러, 브라운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백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참고해보시고 그래서 스타일링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스타일링해보면 너무 시원해 보이면서도 또 심플한 룩에 잘 어울리고 은근 다양하게 스타일링도 잘 되어서 여름철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두루두루 맬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픈 프로덕트에서 제가 굉장히 미니한 가방을 구매했는데요. 이거는 가방의 기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스타일링의 포인트 악세사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어요. 우선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스웨이드 양가죽으로 제작되어서 카키 사이즈로 굉장히 미니하게 제작되었는데 컬러가 다양하게 나왔지만 저는 카키 컬러를 선택해서 좀 더 다양한 룩에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수납은 당연히 너무 적게 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로도 착용할 수 있고 이렇게 목걸이로 걸어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법들 확인해 보시고 너무 귀엽고 포인트 되고 힙한 느낌이 들어서 멋스럽죠.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앞으로 제가 스타일링 할 때마다 자주 등장할 것 같아서 오늘 가방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짠! 이번에는 드래곤의 트리플 점프백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이미 너무나 유명템이어서 모든 분들이 알만한 제품인데 그래도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 컨텐츠에 준비하게 되었어요. 막 한참 많이 들었을 때는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주 여행 가기 전에 좀 수납이 어느 정도 되면서 여름 룩에 그냥 막 들기 좋은 가방을 생각하니까 이 가방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채색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블랙 컬러를 구매하게 되었거든요. 은근 유행 타지 않으면서 그냥 꾸준히 쭉 될 만한 여름 가방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가방이죠. 이렇게 라탄바구니처럼 생겼지만 천연 가죽을 위빙해서 만든 가방이에요. 가볍고 부드러우면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서 보기보다 튼튼한 가방입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제작한 가방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조금 있고요. 대신에 제가 직접 들어보고 사용해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드래곤백의 최대 장점은 사용할수록 태닝되어서 고급스럽고 광택감이 더해진다는 건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밝은색 소지품을 넣으면 이염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이너백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옷에 살짝 물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은 유념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디자인도 다양하고 컬러도 다양하고 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면 되는데 저는 넉넉한 수납을 원했기 때문에 딱 기본 많이들 드는 트리플 점프백 스몰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에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고 나의 소지품에 맞춰서 이 모양의 쉐입이 딱 잡히니까 이 정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링은 정말 캐주얼 룩부터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되는데 여기서 체크해봐야 될 정품 포인트는 세인트 크리스토퍼 코인이 있는지 메탈코인 실처리 브랜드 태그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이 코인은 여행자를 위한 수호성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 확인해보셔서 정품을 구매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랜만에 마제셔드에서 가방을 구입했는데 제가 샌들을 구매한 게 있는데 그거랑 같이 또 배송받고 싶어서 구매할까 말까 하다가 구매한 제품이에요. 요즘 또 워낙 합한 제품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타일링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가방이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거든요. 이 가방은 90년대 스타일의 반달 모양의 실루엣으로 미니하게 제작되어서 굉장히 귀엽고 탑핸들이 길게 나온 타입이라 토트로도 들 수 있지만 숄더로 맸을 때 더 예쁜 가방이에요. 또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취향별로 선택해도 좋지만 요즘 또 포인트 컬러로 쓰기 좋은 컬러가 저는 그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린 컬러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숄더 스트랩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스트랩에는 똑딱이가 있어서 어깨에 맸을 때 한쪽 끈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이런 작은 가방에 세심한 디테일까지 신경 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스트랩 연결 부분에 이렇게 박음질이 꼼꼼하게 되어 있었고요. 빈티지한 디자인에 맞게 가죽도 함께 빈티지한 느낌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크링클 가죽을 사용했더라고요. 표면에 코팅을 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는 가방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빈티지하면서도 유연하게 소재가 바뀌어서 내구성이 좋은 소재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미니한 가방이라 큰 수납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수납도 좀 되고 내부 포켓이 없는 점은 좀 아쉽긴 했지만 핸드폰, 지갑, 리팩트, 에어팟 정도 간단한 수지품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건 이렇게 막 넣어도 가방의 쉐입이 크게 변형되지 않아서 예쁘게 딱 모양이 잡혀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핸들이 그렇게 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벼운 여름 외상에는 무리 없이 입을 수 있지만 날씨가 좀 추워져서 좀 두꺼운 옷을 입으면 좀 불편해질 수 있겠다? 이 점은 알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채색 옷에 이렇게 포인트도 되고 요즘 힙한 무드의 스타일링에 너무도 제격인 가방이어서 올 여름에 쨍한 포인트로 약간 빈티지한 무드와 약간 힙한 감성을 동시에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트렌디한 포인트백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마지쇼드의 베셋 숄더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여름 가방 하울은 끝이 났습니다. 가방이 하나하나 다 너무 매력적이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 외에도 또 너무 매력적인 가방들이 많아서 더 준비하고 싶었던 그런 콘텐츠였어요. 아무튼 기회가 되면 또 이탄올도 준비하거나 또 다른 콘텐츠에서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해피 샘피데이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가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빠이빠이! 안녕! 끝!